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fmc 회의가 있었죠 fmc 회의는 우리 시장에서 좀 추정하고 있던 여러가지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 컨센서스에 부합하는 정도의 내용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우리 사실 시장 같은 경우에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고 fmc에 대한 어떤 경계심리 근데 이 경계심리라고 해서 무언가를 경계한다라는 의미가 뭐 거리를 두면서 뒷걸음질치거나 그런게 아니구요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거죠 오히려 더 좋은 모습으로 나아가기에는 좀 다소 부담스럽다 요런 정도의 흐름이지 않았나 요렇게 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고 나서 fmc 발표 이후에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분위기를 좀 만들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은 저렇게 테이퍼링에 대한 속도와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더 부각시키면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사실 경제 성장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추고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무리해서 이렇게 간다? 글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체감적인 부분 실물 경기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이 여전히 좀 좋지 못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지나친 자산가격 폭등이라든지 부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문제거리들이 물론 이렇게 겉으로 보기에 표면적으로는 다소 심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은 그래도 어찌 됐건 간에 연준에서 발표한 입장들을 좀 놓고 본다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보다도 경기가 그래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한 아직까지 이 코로나에 대한 이 바이러스에 대한 이런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좀 더 긍정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점을 파월 의장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드 코로나를 시행하면서 여러가지 리스크적인 부분들을 떠안 때 우리는 가야 될 길을 더 빠르게 가는 게 우선이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자신감을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내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치적인 발언은 제가 좀 조심스러워서 못하겠지만 어찌 됐건 간에 조금 스타일이 좀 틀려요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바이든 정부가 들어선 지 얼마 안 됐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문정부가 임기가 거의 다 끝나가고 있는 상황 그래서 이게 조금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정치적인 발언 때문에 제가 말을 좀 아끼긴 하겠지만 자 아무튼 이제 또 그러면서 코로나 확진자가 조만간이면 또 만명을 넘어설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다음 주부터 당장 또 거리 두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변화를 주기 시작했고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우리 중고등학생인가요? 등학교 또 이제 제한이 또 생기기도 합니다 자 이처럼 코로나 확진세가 확산세가 계속해서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관련된 종목들 2020년대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대표적으로는 당연히 진단키트고 기타 그 밖에 언택트 관련 원격 관련된 거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좀 살펴보셨을 텐데 이런 종목들 테마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도 물론 좋아요 그래서 테마적으로 매매를 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짜 실적을 띄고 있으면서 자체적인 어떤 성장성과 모멘텀까지 같이 동반되면서 코로나 테마라도 묶일 수 있는 저 같은 경우에는 테마 매매할 때 꼭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아요 뭐 물론 진짜 정말 오늘 사서 내일 당장 팔 수 있는 종목 수익을 크게 볼 수 있는데 오늘 사서 내일 팔자 이런 거는 짧게 짧게 하고 뭐 끝내는 경우들도 있긴 있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기준들 반드시 여러분들이 좀 인지하시고 아무 테마주나 그냥 막 매매를 했다가는 물론 수익을 크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심하셔야 되고 코로나 테마로 엮여서 같이 움직임이 나타날 수도 있지만 지금 또 추가적으로 함께 여러가지 좋은 모멘텀과 실적 성장세를 같이 띄고 있는 종목이 있는데 과거에 우리 VIP 회원님들이 매매했던 종목이에요 그리고 이번에 다시 한번 살펴보니까 너무 좋은 그림을 그리고 있길래 유튜브에 대놓고 한번 제가 추천을 좀 드려볼까 합니다 자 이 종목도 한번 끝까지 관심 가지면 좋을 것 같아서 녹화를 하게 된 거니까요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녹화시각 1시 48분 정도 지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달 중 확진자 1만명 1월 최대 2만명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라는 내용이 좀 나오고 있어요 확진자 수가 굉장히 지금 가파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에 12월 중 1만명 내년 1월 중에는 2만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니 근데 미접종자 지금 접종이 2차까지 마친 게 한 80% 이상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 1차 접종 84% 완전 접종 81% 그러면 나머지 지금 20% 내에서 20% 내에서 걸리냐 근데 사실 그게 아니죠 지금 또 2차까지 맞고 나서 또 뚫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돌파 감염이 나타나면서 3차도 접종을 지금 받아야 되는 상황인 거죠 부스터샷도 접종을 받아야 되는 상황 그래서 사실 백신 접종 받는다라는 것도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리기엔 좀 죄송스럽지만 물론 사건, 사고가 없어야 돼요 없는 게 가장 좋은데 독감 백신도 이제 몸, 자기 어떤 신체 조건과 맞지 않으면 또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고 이런 게 사실 100% 다 클린하게 백신의 효과를 볼 수 있거나 백신이 안전하게 접종되는 경우는 거의 극히 사실은 좀 드물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도 접종 받으실 때 건강 상태 먼저 좀 체크하시고 컨디션 좋으실 때 접종받고 이런 건 당연히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코로나 확산세가 여러 가지로 영향을 끼치면서 주식 시장에도 계속해서 좀 찬물을 끼얹는 듯한 느낌을 주고는 있어요 자,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놓고 보시면 바닥에서 그래도 삼성전자가 그나마 좀 머리를 들어주면서 코스피가 한 3천 언저리에서 조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상황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우리 언택트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코로나로 일단 1차적으로 좀 강하게 움직이는 게 진단키트를 포함한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좀 강하게 움직이죠 그래서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아무래도 코스닥에 조금 많이 쏠려 있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이 시세들을 나타내주면서 코스닥은 그래도 1000포인트 선상에서 조금 자리를 지켜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수를 갖다가 뭔가 공략을 하겠다라는 생각 사실 뭐 여러분들이 ETF 상품이라든지 레버리지 뭐 인버스 이런 것들 매매하시는 거 저는 아주 좋은 매매 습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방향성이 아 뭐 이슈 떴으니까 빠지겠지 뭐니까 가겠지 이런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시장의 속성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특히나 매수 관점으로 볼 때는요 진짜 한 번 곡소리가 날 정도로 탈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충격을 줄 정도의 하락을 뽑아냈을 때 야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와 다 죽겠다 그때쯤이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이지 그냥 이런 평소에 뭐 레버리 좀 사볼까? 뭐 인버스 좀 사볼까? 곧버스 사볼까?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 그리고 코스닥 인버스 두 배짜리 있죠 곧버스 곧버스에 베팅한 개인 투자자분들이 상당히 많았다라고 해요 물론 그런 투자 아이디어 좋아요 여러분들께서 코로나 확산세가 좀 계속 짙어지고 있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시장이 좀 빠질 것이다 라는 것을 분석하고 생각해서 투자했다는 건 저는 칭찬을 드리고 싶지만 근데 그게 사실 지금은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무조건 그런 것 때문에 시장이 빠지진 않습니다 코스피 중심으로 했을 때는 반도체가 지금 어떤 식으로 버텨주고 있는지를 체크를 먼저 하셔야 되는 거고 잘 보세요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 최근에 코로나 이슈 계속 나오지만 오히려 더 오름세예요 아직 추세가 안 꺾이고 있어요 오름세입니다 SK하이닉스 보실까요? 오히려 더 강해요 그쵸? 시세가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급등이 나오거나 이런 종목들이 원래는 아니지만 이런 움직임이 더 나오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게임주들이 좀 빠지면 또 이번에 어... 뭐가 있었죠? 진단키트라든지 포함해서 제약주들이 좀 오름세를 보여주고 계속 시장이 순환매를 돌기 때문에 무조건 시장이 안 좋다라고 해서 다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나름의 영향력이 있는 지금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어... 제약바이오의 비중이 진짜 상당히 컸어요 제약바이오 종목들의 비중이 상당히 컸는데 이게 점차적으로 이제 2차전지 코스닥에 상단된 뭐 소부장 종목들도 몸집이 좀 상당히 많이 커졌고 게임 종목들도 몸집이 상당히 많이 커졌고 제약바이오가 침체를 겪는 동안 몸집의 규모가 작아지는 동안 나머지 얘네들이 몸집이 계속 커졌어요 얘네들이 일부 차익실현 나오면서 지금 눌려있던 제약바이오가 다시 끌어올려주면 어때요? 결국에 오른건 내리고 내린건 오르고 밸런스가 맞춰지니까 코스닥은 계속 1000포인트 선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압도적으로 어떤 것들이 많이 빠지거나 전체적인 테마나 섹터가 다 폭락을 막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수가 같이 두드려 막겠지만 지수라는 것은 결국에 지금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시세를 전체적으로 종합해서 나타내고 있는 수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그냥 무턱대고 안 좋으니까 빠진다 뭐 하니까 오른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ETF나 이런 파생 상품들로 수익을 보기에는 더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고 종목 공개를 바로 좀 해드릴 텐데요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 코로나 확진 확산세가 계속 이렇게 심해지고 있는 거는 인정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렇죠? 코로나 확산세 여전히 노이즈가 된다 그렇죠? 리스크가 되기도 해요 여전히 노이즈와 리스크가 되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우리나라에 대한민국의 어떤 경기 흐름 그 다음에 경제 성장에다가 포커스를 좀 둔다면 지금 실물 경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우리가 체감적으로 체감 경기는 상당히 좋지 않아요 자영업자분들 너무 힘들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월급 빼고 다 오르죠 이러기 때문에 지금 실제로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경기는 너무나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체감 경기는 상당히 어렵지만 근데 우리가 수출 데이터는 그래도 잘 나와요 그리고 지수가 사실 좀 잘 못 올라가던 거는 진짜 월급 빼고 다 오르기 때문에 너무 많은 것들이 원자재들부터 뭐 싹 다 오르고 있어서 결국에 내년에 이익 추정치가 축소가 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은 밸류를 높게 줄 수가 없는 상황 프리미엄을 더 부여하기에는 어려운 상황 그러니까 지수가 가기에는 좀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출 기준으로 했을 때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일단 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쉽게 꺾이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일단 첫 번째로 있고요 그 다음에 GDP 중에서 여러분들 미국 같은 경우에는 70%가 뭐예요? 소비 그죠? 70%가 소비 중국은 제조업이 대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뭐예요? 수출이에요 수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영향도 받고 미국의 영향도 받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결국에 미국에서부터 소비가 이루어져야 우리나라가 수출을 하는 거죠 중국에서 제조하고 생산을 많이 해야 우리가 또 수출을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중국 쪽 중국발 리스크는 아직 계속 남아있는 상황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국내 수출의 선행지표라고 볼 수 있는 게 뭐다? 미국 소매 판매예요 이 미국 소매 판매 지표가 좀 부진한 부분 그 다음에 중국 실물 경제 지표가 부진한 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기에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기서 더 빠질 것도 없지만 더 오를 것도 없는 상황 그러면 그 안에서 지금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우량주와 이런 종목들을 들고 있을 때 대형주들 우량주 들고 있을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그런 종목들이 그래도 실적의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면 그 종목들을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맞습니다 반대로 실적이 진짜 대놓고 꺾여 들어가고 있다 밑으로 그건 솔직히 말씀드리면 죄송하지만 매도하고 종목 교체를 하시는 게 더 빨라요 그게 아닌 이상 뭘 해야 되느냐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테마 매매, 단기 매매 이런 것들은 시세 급등 잘 나와요 급등이 정말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라도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여러분들이 주식 매매를 하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요 그렇게라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아니면 마음 여유롭게 내려두시고 그런 가치투자 관점으로 자신의 포트폴리오 내에 있는 기업들을 점검하세요 내년의 실적이 더 좋아질 수 있나 아니면 내년의 실적이 꺾이는가 이것만 분석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꾸 뭐 여기는 급등나고 내 종목 왜 안 가니 언제 가니 이런 거 의미 없어요 그렇죠? 빨리 가고 싶으면 빨리 가고 싶으면 테마 매매를 하시면 되고 조금 난 안정적으로 하고 싶다 그러면 기존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이 시장 때문에든 뭐 때문이든 주가가 못 가서 많이 눌리면 적금의 수혜에서 비중을 채우시면 되는 거고 단, 종목의 수량을 많이 가져가지 마세요 그건 썩 좋지 않다고 봅니다 2020년도는 종목을 많이 깔아놓을수록 시세가 잘 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 그렇게 해서는 수익을 내기가 상당히 힘들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염두해 주시면 될 거 같고요 자 바로 종목을 하나 공개를 좀 해드릴 텐데 말씀드리고 있는 후 나중에 시세가 좀 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얼만큼 시세를 자리 잡고 있을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은 브리핑을 좀 간단하게 좀 드려보면요 첫 번째로는 코로나로 인해서 뭐 이제 최근에 물류 대란이니 어쩌니 뭐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또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택배 노조가 들어간대요 노조에서 파업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28일부터 CJ 대한통운이 무기한 총파업에 또 들어간다 이렇게 기사가 떴습니다 그러면 반사수회를 볼 수 있거나 이런 부분들 그렇죠? 그러면 택배나 물류 관련된 거 그 다음에 뭐 골판지 쪽 우리 왜 코로나 때문에 뭐 택배를 많이 시키고 거래두기가 강해지면은 택배 주문 많아지고 온라인 주문 많아지고 하니까 뭐 골판지라든지 그렇죠? 뭐 박스, 상자, 뭐 제지 쪽 이쪽이 많이 움직였잖아요 그런 느낌이라고 일단 보시면 되는데 이 중에서도 저는 뭐 테마주 여러분들이 뭐 급등 많이 먹을 수 있는 거 그런 거 기술적으로 다뤄드릴 수는 있는데 VIP방에서는 실시간으로 대응을 하시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실시간으로 수익을 야무지게 챙길 수 있지만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요 그냥 종목만 알아가면은 오히려 잘못 매매하면 손실이 또 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히려 좋은 종목을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한솔 로지스틱스입니다 한솔 로지스틱스 같은 경우에는요 이름이 굉장히 어렵죠? 일단은 뭐 물류기업인데 어찌 됐건 간에 이 기업이 4분기에도 계속해서 운임이 빠르게 증가를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도 어느 정도 이게 전가가 돼서 또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더 증가를 보일 것이다 그래서 실적이 기본적으로 좀 꾸준하게 잘 나오고 있는 기업이에요 평균적으로 매출이 3,800억 원대에서 3,500억 원 잠깐 꺾였다가 4,000억 원대, 5,000억 원대까지 2020년도 그렇죠? 최근 분기 실적도 그래도 잘 나왔어요 영업이익이 어때요? 작년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죠? 그래서 실적이 꾸준하게 그냥 잘 나오고 있는 기업 최근에 주가가 좀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어떤 거에 영향을 좀 더 받았냐면 시장에서 관심이 없어서 이런 모습들도 보여지기도 했지만 이 종목은 삼성 SDI하고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최근에 삼성 SDI 주가가 좀 빠져 있죠 오히려 저는 이걸 적감해서 기회로 활용하라고 회원님들께도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 SDI와 한솔 로지스틱스와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괜찮은 내용들이 보이시면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지금 가격도 나쁘지가 않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소형주이기 때문에 등락은 좀 빠르기 때문에 조금 유연하게 한 분할 매수를 좀 접근하시면서 그래서 어쨌든 간에 한솔 로지스틱스 관심 한번 가져보시면 여러분들 분명히 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단순하게 테마로만 보지 마시고 실적도 나타나고 그 다음에 SDI 지금 SDI 시세 자체로도 우리가 지금 구간으로부터도 너무나 좋은 또 흐름들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연관 지어서 볼 수 있는 또 연계되어 있는 게 있어요 내용, 스토리가 그건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서치를 해보세요 일부분이라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직접 하고 분석을 조금이라도 해보셔야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이번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오늘 VIP왕에서는요 VI만 4개가 벌써 나왔습니다 실제로 한 5개, 6개 나왔는데 종목 기준으로는 네 번째 VI까지 맞이를 했고요 지금 노르페인트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녹스 첨단 소재는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 매드팩토 수익 실현했고요 이렇게 급등 나오고 오늘 아침에 정신이 없어서 이노뎁도 VI 발동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키네마스터, 미래나노텍 보시면은 그렇죠? 대원화성 10%대 급등 나오고요 여러 가지 정말 오늘 그동안에 우리가 하락장에서 천천히 야금야금 모았던 종목들이 싹 다 터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서 수익을 정말 많이 챙겨요 인포뱅크 오늘 인포뱅크 난리 났죠? 보시는 것처럼 고점 24%까지 올라갑니다 이런 것들 노르페인트, 키네마스터, 매드팩토, 인포뱅크, 대원화성, 하이비전 시스템 저기 하늘 날아가고 있고요 이런 종목들 오늘 VIP왕님들은 수익 파티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미리미리 준비가 되어서 하루 이틀만이라도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면 하루 이틀 정도는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요 단기 매매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늘 아주 굉장히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것들 기법까지도 싹 다 공개를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직접 돈을 벌어보셔야 아 이게 그래도 내가 주식을 진짜 해야 되겠구나 이걸 체감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장기 투자만이 돈 버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고 단타만 해서도 안 됩니다 모든 것들을 다 믹스해서 할 줄 아셔야 되고요 이런 시장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딩으로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에 대한 기술을 갖고 계신 분들은 회전율을 높여가지고 단기 매매 하시면서 시드머니를 키워요 그러고 나서 시장 많이 급락 나오거나 종목도 많이 빠지면 수익금을 거기다가 또 비중 추가를 해버려요 얼마나 효율적으로 계좌를 운영합니까 계속해서 자산이 불어납니다 이거를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공부하고 느끼실 수 있게끔 또 이해하실 수 있게끔 가이드를 다 잡아드려요 근데 업계 최고로 절에만 가게 됩니다 이거는 VIP방 오셔야 됩니다 대놓고 오셔야 돼요 다음 영상에서 제가 수익인증 오늘 수익익절한 것들 쭉 정리해서 공개를 좀 해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VIP 많은 문의 주시고요 여러분들 더 늦게 전에 오셔서 미리미리 하나하나 빠르게 좀 캐치하고 실제로 매매를 투입하셔서 여러분들 지금 시간이 너무 아깝습니다 아직도 제 눈에는 먹거리가 많이 보여요 오셔서 좀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010-229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탄탄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